강철깃발 강철깃발 대략 거점 2개가 전해될껄세 b 거점을 함락시켰군 c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껄세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된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된군. A 거점이 점령된군. You're a count of three 가는 stuff. 자네 편은uss 마이크가 어려웠고 이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사냥이 시작됐네.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싸우게나. 오름소리가 찾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. 5분 남았네. B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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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거점이 점령Two 이건えーz. E는 shooting.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으악 으 아 3분 남았네 아 구니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쟤는 강한 전사로군 이 과정을 무력하신 분, 우리 붙었네. 먹잉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승리가 아까워졌군.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게. 놈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불꽃이 식어버렸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1분 남았군. 승리가 코앞에 있네. 놓치지 말게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사냥이 시작됐네.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싸워네네. 잘 싸웠네. 자네에게서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네. 2분 남았군. 빨라. 4분 남았군. 2분 남았군. 5분 남았군. 9분 남았군.